야 우리가 왜 어디가 공이야? 공도 없어서. 야 우리가 왜 어디가 공이야? 공도 없어서. 찢찢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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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지나치시네. 자다 회원한다고 포erk하면 저렇게 된다고. 아. 우리도 안 크면서 그렇지 우리 메이크업 확인해주세요. 아. 왜 꺼봐야어 나아는 게 있어. 허락이 가라, 허락이 가라. 우리 얘기도 하자. 우리 얘기도. 허락이 가라, 허락이 가라. 허락이 가라, 허락이 가라. 형 traffic 소년 Bon 너 이 동생들 데리고 온 매니저든 2013년 첫 방송을 기념해서 부산 F4 여러분을 모셨습니다. 지금 다 이동한데 쌈디는 아니에요. 지금 여기 세 명은 있죠. 쌈디는 그냥 거기서 가고 있어. 여기 지금 개리 없었으면 쌈디가 매니저야. 제가 왜 저렇게 달려있어. 너도 자칫됐으면 우리 팀 우리 맵 거야 지금. 20대거든요 아직까지. 우리도 20대 있거든요. 나도 20대야. 나도 20대야. 나 언제 잘못해. 20대 20대. 야 얘 85년생이야. 나 막내요 막내. 에이. 송중기야 친구야 송중기 친구. 송중기 친구야 절친. 많이 늙었다 진짜. 아 진짜? 아 요아는 런닝맨 뭐 진짜. 아 요아는 런닝맨 뭐 진짜. 이거보다. 요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. 큰 애. 종인이는 처음이지. 처음입니다. 예전에 드라마 끝났잖아요 드라마. 건축서 잘 되시는 거 맞죠? 아 저 친구 그 친구구나. 아 그래 내가 진짜 되게 좋아했는데. 근데. CF로 해. CF로 해. 첫 해부터 이렇게 울고 여자 게스트를 왜 안 부릅니까? 여자 게스트들. 여기가 주식 많잖아요. 야 야. 나 여기 있잖아. 얼마나. 아 그리고 저게. 아 지우. 넘쳐 넘쳐. 아 지우는 정말 약간의 짜증이 아니라. 진짜 굉장히 짜증이. 대놓고 짜증이야? 많아 많아 많아. 지우가 하루 정도 보니까 약간 뻔뻔한 영이 좋습니다. 완전 뻔뻔하죠. 팀입니까 이렇게 그러면? 자 이렇게 팀이 정해졌고요. 2013년. 뱀의 해입니다. 뱀이구나. 뱀의 해를 맞이해서 신년 특집. 10위 간지 레이스입니다. 10위 간지 레이스요. 자축 인명. 진상. 지금부터 12간지 12가지 동물이 그려진 카드를.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 장씩 뽑을 겁니다. 한 장씩 뽑아서 본인의 동물을 결정합니다. 이때 중요한 거는. 뱀이 그려진 카드를 누가 뽑느냐입니다. 어? 뱀 카드를 뽑은 멤버 이름표를 떼서. 아웃시키면 최종 우승입니다. 여러분. 레이스예요 레이스. 뱀이 왕의. 자. 최종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. 각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. 뱀을 뽑은 분에 대한 힌트를. 획득을 하게 되실 거예요. 최선을 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재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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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. 아웃시키면. 사라인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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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늘 신년 특집을 마주해서 어마어마한 우승 상품이 걸려 있는데요. 우승팀의 이름으로 불우한 유인세에게 기부를 하게 됩니다. 이야 소음 되나요?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요? 네 한 장만 꼬어주세요 출발! 와현 해수욕장으로 가서 런던지 형님 여기를 찾으세요 아 또 해수욕장이야? 근데 오빠 만약에 우리 중에 뱀이 없으신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상대방 형님 꼬치꼬 뱀을 뽑은 사람을 흐드리면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 근데 뱀인지 아무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힌지를 얻기면서 부족해